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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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인 저에게 북한이란 반드시 싸워 얘기해야 할 적이었습니다만 때로 남북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남북 정상 간의 합의와 선언이 발표될 때 언제나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평화를 원하고 남북한이 하나되길 꿈꾸는 열망에서 비롯된 값진 시도이자 의미있는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 흔들려서는 안 될 원칙이 있습니다. 유교남침을 자행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거나 적대행위를 해올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굳은 다짐 아래 그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원칙 안에서는 얼마든지 방법론을 두고 갑론을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국제사회에는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역 후 제 고민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국가안보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커지는 위협을 직시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거짓된 선전선동에 속아 그들이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 국민, 우리의 안보를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에는 가볍게 넘겨선 안 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족관계의 개념을 저버리고 남북을 두 나라 간의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을 내걸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무력통일을 천명하면서 평화공존의 원칙을 폐기한 것입니다. 좀처럼 위장평화공세에 휘둘리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북한은 전쟁 위협의 수위를 올리며 우리 국민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의도는 노골적입니다. 점차 심해지는 외교적 고립을 모면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입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망언이 울려퍼지는 황망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우리 안에서의 분열입니다. 6.25를 포함해 북한이 저지른 불법 도발은 총 3,100여 회에 달합니다. 흔히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하는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에 선의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마흔번이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종된 서해 공무원 총격, ICBM, SLBM 발사 실험, 참하입에 답기도 민망한 수준의 모욕적 언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을 핵인질로 삼아 쥐고 흔들겠다는 그 위험한 욕심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입장을 편들기에 바쁩니다. 미군 철수, 훈련 중단을 외칩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의 자극 탓이라고 합니다. 북한 인권이 참혹한 실상 앞에서 눈감고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장점이 많다는 궤변도 합니다. 이들이 다시 정치권의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회 입성의 길을 터주겠다는 정말 무책임한 공당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버젓이 헌법기관이 될 수도 있는 황당한 현실입니다. 저들은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고도로 계산된 질문을 바로 우리에게 던집니다. 바로 전쟁이냐 평화냐는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실상과 국제 질서 이치의 무지한 기본부터 틀린 질문입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엉터리 이분법일 뿐입니다. 대화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북한을 설득해야 합니다. 개방과 교류의 물결이 북한에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대화 이외의 폭력적 수단의 미련을 갖는 한 북한 정권은 대화에 집중할 수 없고 진심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고대 로마 베레키우스의 명언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고 지향합니다. 그러기에 국민의힘은 필승의 대비태세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나쁜 행태를 평화로 교묘 표정하는 속임수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은 정부와 발맞춰 우리 안보와 대북정책 정상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발전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와해 위기의 한미일 공조체계도 발빠르게 복원 중입니다.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한미연합연습이 제 모습을 찾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역시 활발해졌습니다. 작년 4월 한미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기념비적 이정표입니다. 한미정상은 유사시 한반도의 핵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양국 차관급 북해위협관리회의체를 갖췄습니다. 지난 4일부터 내일 14일까지는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됩니다. 명칭이 말해주듯 이 연습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영토를 수호하는 튼튼한 방패를 세우기 위한 방어목적의 훈련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북한은 한미 양국을 거칠게 비난하며 도발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두 배로 눌러난 야외기동훈련과 핵공격 억제, 방지훈련을 보는 북한의 속내는 꽤 불편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미연합사에서 연합연습 기획장교로 대표적인 한미연합연습을 미군과 함께 기획, 실시하며 사후 검토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미연습은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북한에 보내는 가장 무거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 연습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한미 대규모 연습의 위용은 어쩌면 싸워 이길 수도 있겠다는 북한의 치명조고판을 막습니다. 즉 가장 효과적인 억제수단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문화동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미 파트너십을 더 끈끈하게 결속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상습 도발로 이미 오래전 휴지조각이 돼버린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셀프 무장해제 족쇄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과감한 결단에서 비롯된 최소한의 방어조치입니다. 국방백세에서 지워졌던 주적 개념이 복원됐고 객관과 균형에 입각한 정신전력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를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꾸준히 대한민국 안보전력 강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직 보곡 등 한국형 삼축체계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 영토수호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전략사령부 창설에 속도를 내어 빈틈없는 전략자산 통합지휘 능력을 확보해 갈 것입니다. 현대 전투방식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군 전력의 질적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훈련체계를 확대 도입하여 전투 수행 능력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국방공약의 구체적 청사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약속입니다. 또한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군 안전을 책임질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과 멘토링 등 치유와 회복의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병의 마음을 세심하게 챙기고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민간이탁을 확대해 서비스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맛있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먹는 부족함 없는 군대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어릴 적 국립현충원 근처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이 다가오면 풀법기, 비석닦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현충원을 찾는 일이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꽃다운 나이에 이 굳군 아저씨들은 세상과 작별해야만 했을까 묘비를 스치며 가졌던 알 수 없는 숙연함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훗날 저 역시 제복을 입은 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공부하고 세상을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는 숭고한 헌신 위에 있었음을 말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62만 국군의 희생, 13만 8천 전사자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 바로 오늘의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가난한 국민의 소름을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더 배불리,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 하나로 우리 국민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로 머나먼 유럽 독일 땅의 광부 간호사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뿌리이며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든 주주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만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유교가 발발하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16나라 196만의 용사가 오로지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줬습니다. 4만 명의 정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사망자는 3만 5천에 달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유교의 참혹한 역사를 잊고 한미동맹의 존재 가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와 이념, 진영 논리를 다 떠나서 인간의 도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영웅을 잊은 사회는 결코 더 나은 내일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올바른 보훈은 공동체를 지키는 정신적 뼈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이로써 면밀하고 체계적인 보훈정책 수립과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순직 군인, 경찰, 소방관의 자녀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병역 의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답, 혜택에 대해서도 성숙한 토론을 시작하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습니다. 군 생활 중 다치고 아픈 일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인력과 시설을 대거 확충하여 군 의료체계를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키고 민간 의료기관 이용기에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 시행되고 있는 군인상해보험제도 역시 중앙단위로 통합, 일원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가 불이익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 밀착형 복지도 넉넉히 늘리겠습니다. 순환근무로 이사가 잦은 군 간부에 대한 이사 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군인 부부 자녀는 우선적으로 방과 후 늘범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군무원 당직수당 인상, 겨고직근무시 주거지원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의 처우도 계산하겠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경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 숫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경찰에 대한 위해 행위를 엄단하고 수도권 위의 지역에도 경찰 병원 분원을 건립해 더 나은 상해, 부상치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먼저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무제 안장 자격을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재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해드리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강릉에 위치한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 4개 권역에 확대 설치하여 트라우마 등 정신적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웅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추모하는 나라, 제복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 희생에 감사하고 합당한 보상을 드리는 선진제도를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견 틀린 것처럼 보이는 주장도 배제하지 않고 깊이 따져보고 충분히 논의하는 등 사회적 토론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림으로써 더 단단한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질서가 가진 강점이자 순기능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제쳐져왔고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부작용의 경험은 우리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유사회의 역동성에 편승해 국가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선동을 하고 비현실적인 구호로 국민을 현혹하는 세력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정과 직결된 국방,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겪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톡 쏘는 사이다 같은 말, 달콤한 가머니설에 끌려다니는 국방 안보 정책은 국민과 국가의 안의를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군대는 유비무안의 자세로 언제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북한 평화기류가 무르익는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하는 안보 정책은 어쩌면 느리고 진보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역사적 교훈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는 절대 정책실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두고 버리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평화는 결코 상대의 자비에 기대려는 자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굴종으로 얻은 평화는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자유를 지켜낼 능력과 의지, 우리 편이 되어질 동맹과 연대가 있어야만 비로소 평화는 우리 것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안보의 정치화를 막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올바른 정치 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